매년 되풀이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농촌의 인력 부족인데요. 제주도와 농협이 함께 만든 인력지원센터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과연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까요? 이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젊은이들이 모여들어 마늘밭이 활기를 띕니다. 길게 늘어서서 마늘을 뽑아내고 잘 마르도록 가지런히 늘어놓습니다. 밭이 넓어 허리를 펼 틈이 없지만 수학의 기쁨을 느끼고 농민들을 돕는다는 생각에 피곤한 줄 모릅니다. 높은 품삭을 주고도 일손을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던 농민들에게 대학생들은 가뭄의 단비나 다름없습니다. 농업인력지원센터가 대학생과 공무원, 군인 등 자원봉사자의 신청을 받아 농가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또 국내외 단기 근로자를 모집해 인력이 부족한 농촌에 취업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력지원센터는 이번 마늘을 시작으로 감귤과 당근 등 다양한 분야에 연중으로 인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일손을 바라는 농가는 520곳에 6천 명이지만 자원봉사자는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점점 농촌이 고령화되어 가니까 기계화에 따른 농기계 운전, 트랙터로 경운 작업한다든가 농약이나 비료 살포하는 그런 역할까지 장기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제주도와 농협은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어서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난이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